자 258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번에 close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동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from a thrill 그 다음에 through November 여기에 지금 전치사고로 가로를 쳤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건 꼭 수동으로 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if you have fallen allergy. 당신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면 you. 당신은 probably. 아마도 want. 원할 것이다. 있는 것. 어디에? inside. inside 부사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부에. 실내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아마도. 이거는 뭐로 봐야 돼? with the window closed. from April through November. 이거 뭐로 봐야 될까? with 분사 구문이지? with 분사 구문. 명사 다음에 뭐 나오고?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 뒤에 pp가 나올 수도 있지? 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 pp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생략되고? 주격 관계된 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겠지?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문으로 볼 수 있겠지? 굉장히 중요하다. 서술형으로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로 볼 수 있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창문을 닫은 채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빠져있어? which? a가 빠져있는 것이고 그래서 rclose니까 수동태고 수동태니까 뒤에는 어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떻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with 분사 구문의 형태고 분사 구문보다는 당연히 덜 나오는데 나왔을 때 그래도 변별력이 더 높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1번 정리하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왜열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열은 일반적으로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완벽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Holland can become trap. Holland, 이게 화밀 아니면 꽃가루 이것이 can become trap. 이게 지금 become pp로 지금 수동태 문장으로 볼 수 있겠지? 갇힐 수가 있다. 어디에?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옷에 갇힐 수가 있다. 자, 왜열? 관계부사겠지? 얘네들이 시켜주는 거야. 어, 요거. 얘네들이 선행사고. 그래서 it can increase. can increase. 그것이 늘릴 수 있어. 증가시킬 수 있어. 뭐를? 당신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itch 가리키는 게 폴론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뒤에가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열은 어떻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카페트라든지 옷, 옷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관계부사 where, 얘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으로 한번 와서 보면 running ing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 동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뒤에는 end가 있으니까 뭐를 생각해 줘야 돼? 병렬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 to protect yourself from pollen allergy 뭐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뭐로부터?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you need to 이게 지금 you가 주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보호하는 대상도 당신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대기대명사가 나온 것이고 you need to open your window 당신은 뭐만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창문을 열 필요가 있다? 언제? 필요할 때에만 and 그리고 running the air conditioning running the air conditioning running the air conditioning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ing가 있다? 없다? ing가 전혀 없네? 그러니까 이건 뭐로 봐야 돼? you need to run you need to run the air conditioning 에어컨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이 정답인 것으로 둘 다 잘 골라주셨고 많이 좀 템했던 것 같아 그치? 확신이 조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end가 있기 때문에 정렬구조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정렬구조 아니면 뭐로 봐야 돼? end 있으니까 running이고 만약에 running이라는 게 맞으면 ing가 있든지 아니면 running을 우리가 분사로 보면 형용성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애들이 없지 정렬구조로 그래서 need to run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4번 보시면 and don't hang close outside 그래서 명령문이지 걸지 마십시오 옷을 don't hang closes 목적어 outside 밖에다가 옷을 걸지 마십시오 to dry 말리기 위해서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말리기 위해서 in fresh air 어떤 신선한 공기 안에서 말리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옷을 걸지 마십시오 because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to dry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의 dm이야 dm은 우선 대명사로 봐야 되겠지 dm 가지고 다른 문법 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별로 없잖아 그치? it 같은 경우는 주의 주의를 해야 되겠지 진주인지 가주인지 이때깡주인지 아니면 뭐 감옥 진목인지 여러 가지를 봐야 돼 근데 dm은 대명사로 보면 되는 거지 or at least 자 우선 좀 위쪽으로 가야겠다 finally 마지막으로 take up your shoes 당신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right outside the door outside the door이니까 바뀌지 밖에 문 밖에서 문 밖에서 바로 신발을 벗으십시오 rise은 바로 라는 뜻이지 right after right before 하면은 바로 이런 뜻으로 쓰시는 것이고 before coming inside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 그래서 or at least 적어도 뭐해라 닦아라 뭐를 신발을 신발 복수 된 문제가 없지 well 잘 어디서 outside 밖에서 on a mat 매트 위에서 그래서 dm은 복수기 때문에 dm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자 258번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259 가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